자료실 자료실 여기인가요? 2층인가요? 보는중 자료실 2층 우리 지금 전방 직진해서 우측방이야 아 나 지뢰 맞췄어요 선광 아 내가 다운 시켰었네 정면 2층 여기 사운드 오케이 일로부터요? 네 갈게요 2층 갈게요 저랑 좀 멀어요 지금 내가 그리로 갈게 AI 나 피 좀 채울게요 정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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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뒤에 데스크 뒤에 아 안 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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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파라레이저 어 저건 조건이야 조건 조건이야 어 저거 사람이다 어 가는 붙는 중 두 명 다운 두 명 다운 하나 모르겠어 나갔나? 시체가 없어졌는데 이거 이거 우측에 있어 다운 바로 앞 정면에 있었어요 상관 안 맞았어 이거 아 이거 엄청 눈달리는데 파라병 아 끝자락에 있어 끝자락에 이거 뭐냐 불숫받아서 없었어요 상관에 치울거면 치우고 아우 미친놈들 뭐야 이거 더 바뀌었다 거기에 AI해 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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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너편 AI인가? 아 더있다 더있다 오케이 이 샤넬 새끼들 비질려고 다운 진짜 뭐 작작 던져 아 쓰다받고 군수푼 쓴거 아니죠 아직 우와 하나 더 있을건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른쪽 소리나는데 오른쪽 소리나 소리나 레이저 보인다 아 제꺼 이쪽 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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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네 아 여기있다 여기 엎드려 숨어있네 오케이 오케이 전멸 그러면 한 팀 닦았고 지금 또 소리났던게 왼쪽이었는데 지하 왼쪽인가 오샤 사람이에요 나 장압판 채울께요 한 명 죽어있는데 하나는 시체가 아예 죽어있고 다운 어 오른쪽 갔다 오른쪽 갔다 오른쪽 갔다고 이쪽 오세요 레이저 보인다 다운 응 파라네이즈 누구야 있다 우측에 상대방인 다운 시민이네 돈이나 줘라 나갔네 히히히히 진짜 엄청 쏘는데 힐쓸이 여기 서랍 아니 마이크도 방금 떴었어요 어 앞에 있다 앞에도 있고 계단에도 있는거 같은데 계단에 아예 계단 보셔 문 닫았어요 앞에 있었어 한번 뒤에 보 따라왔어 내가 보 쫓아볼께요 아예예예 자리있으면은 항상 다만 옷이 많아서 저 잡아야겠다 어 나머치 오는 중 다운 네 성공 되돌아 먹겠네 여기 뭐 휘차있다 여기 드릴 차지 소리 나거든요 나 붙는 중 막혀있다 문 그 얘네 안 열었어 지금 안에 갇혀있는거 같아 하나 수리야 나 시체 하나에다 이거 수류탄 거기 안에 있어요? 어우 밖에는 조심 거기 뭐야 두명이에요 아 나 튕겼어 미친 소류탄 통과해서 가는거다 응 갈께요 따라갈께요 여기요 응 이쪽 방향 레이저 보인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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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인거 같은데 아 여기 천천히 천천히 나 갑바 없어 아 여기 들어가야 돼? 잠깐 갑바다 부터 치워자 초록색 파란색인지 뭐야 아 진짜 정리해 정리해 엄청마라 엄청마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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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구석대기 저 안에 아무도 없다 저 안에 아무도 없다 잡았네 그러면 다 하나 아 있다 잠깐만요 나 다 살려 하나 확힐 했거든요 눈님이 눕힌걸로 모르겠어 지금 정답하겠네 세상에 다운 확힐 여기 브라키트 있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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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기어갈께 기어갈께 오케이 오케이 열어볼께요 있어 아 실패돼서 잘못돈었다 맞았어 죽었어 하나 맞았고 네 어쩌까 일로부터 같이 얘들 그럼 일로가온가 그럴지도 모르겠네 꼭 지하인데 가장 1층 탈출한 애들이 없는데 다 죽었다는 얘긴데 만약에 탈출 안하면 힐슨이 이거 왜 쐈지 어 있어 사람 어 있어 사람 한 번 더 있어요? 모르겠어요 두 명 두 명 있어야 됐네 저 바로 할게요 어 사다보셨네 어 비싸 쏠까요? 네 왼쪽에 갔어요 시체는 그 스킬 어디에 뺏어 힐 왼쪽에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장모갔대 여기 두 명 봤어 여기 두 명 봤어 여기 두 명 봤어 발전기 발전기까지 들어갔다 지금 안쪽에 들어갔네 일단 장갑판부터 침대구 여기 여긴데 발전실 아닌가 서버시 맞은편 맞는데 왔다 한 번 더 두 명이 더 있어요 알쓰 하더? 나왔어 그냥 나왔어 남았어 그냥 오케이 오케이 들어간다는데 중앙으로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케이 하나 다운 오른쪽으로 시체 갔어 있다 하나 눕혔고 두류탄! 아니 지뢰 눕혔다 하나 뒤에 뭐야 갑자기 튀어나왔어 하나 더 와나요? 터치 가나요? 응 오케이 금고 불러갖고 애들 계속 오는구나 살린다 애 하나 더 하나 더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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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끝에 우측 끝에 우측 끝에 나이스 저 부활을 뒤에 주세 오케이 청소년아 오케이 바로 못있어 위 같은데 여긴 종료해 여긴 종료해 위같아 지금 위다 위 열려있어 아 확인 확인 어 휠슨 휠슨 소리 휠슨 왼쪽 소리 스탑 스탑 하나 더 있다 다운 끝 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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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보지 꼈네 네 끝에 있어 끝에 있어 오케이 기절 하나 기절 하나 박박됐어 안 맞았어요 박박된거 기절일거 어 하나 맞았어 다운 오케이 기절 하나 더 다운 야 야 양쪽이야 양각이야 천천히 기자 기자 우측에 있어 응 나 그냥 산다 응 유탄병 문 닫을게요 일단 에 오케이 AI고 문 닫을게요 오케이 어 어 울클리어 유저 왼쪽 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오케이 아 예 린드 기준으로 오른쪽 제 기준으로 왼쪽 에 한명 봤어요 이갑 넌 옆에 누웠어 아 아 자꾸 성공맞음 나 여기 우윈 지금 백옵해 백옵 성공한 걸로 다운시켰는데 하나 하나 더 있네 실할게요 네 네 다 잡았어요 살릴게요 여기 넣을 거 넣어요 여기 위에 에이아이 숙제 났어요 네 저기 보험 초기화해 응 씨 잠깐만 뭐야 이거 레이즈 뭐야 사람 사람 누웠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우측 올라와서 우측 올라와서 우측 올라와서 우측 개피하 에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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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았어 일단 문 닫 도 쓰읍 경계해주세요 엇갚아 먹고 가야겠다 왼쪽 발소리 오케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나 왜 작대야 됐어 됐어 개말고 하나 더 있는거 같거든? 조심 하나 더 있어 갓바부터 치워 갓바부터 치워 나 살려줘 타진입니다 살려줘 막았어 이 새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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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인거 같은데? 아 눕혔어 눕혔어 드릴 차지 막았어 나이스 네 앞에 버스 살짝 보였는데? 열어줬어 좋아 있어 아직 핑에 막았어 삼성 하나 더 있네 파이핑 기자 기자 오케이 하나 더 있는데? 몰라 이제 오케이 나이스 마무리 있어 잡았어 안 보인다 하나 모르겠다 이제 더 있는진 오케이 잡았어요 여기 AI 왼쪽 왼쪽 하나 더 있을텐데 하나 더 있을텐데 없어 없어 뭐야 없어 없어 왼쪽에 있다 막았어 둘 둘 기절 올 클리어인가? 클리어 아 여깄구나 살았어 나이스 상황 좀 보고 열린거 없죠? 그럼 여기로 안왔어 우리 올라가야돼 그러면 올라갈게 A온으로 아니 B온으로 뒤에 사람 기절 확살 확살 기장전주 광탄번 광탄번 광탄번하고 터치한번 광탄번 맞을게 앞에 아 장미아 있다 싸 나 무탄 들고와줘 뭐야 오른쪽이 됐어 맞았어 성공 맞았어 오케이 방안에 왼쪽에 하나 더 잠깐 큰일났네 나 지금 나 앞에 그 친구가 함 라스트 에어 나이스 Ja 나이스 방안에 확살 시켰나? 네 제가 시켰어요 확 getting 시켰어요 두벌이터 하하하하하 주먹 터지 주먹 레이저 안 보여주려고 여기 일적에 있어 일적에 있어 내려온다 계단에 서있잖아 내가 순봉이면 안될 것 같은데 나 유탄 발사기 지금 지원중 열게요 올라왔어 위에있다 위에있어요 보여요 성공 성공 맞았어요 성공 맞았어요 하나 더 있는데 어딘가에 없나 둘밖에 없었어 너 총 뭐 들고 있니 오케이 아 30발이야 뭐야 이거 2층 왜이래 잠겨있어 잠겨있는데 뭐가 쓴가 아 챙겨놓고 이거 1분 안 지나서 아직 잠겼을건데 이제 열렸어 청소리 청소리 2층 2층 같은데 2층 어 앞에 소리 난다 어 앞에 소리 난다 일 녀석 다했어 에니미 다운 아스콘 백팀 빼고 백팀 빼고 아 아 어 어 10명 있다 이거 중앙 쪽으로 뛰었어 지금 왼쪽 앞에 있다 하나 깨져 세리미 터진 곳 하나 점리 어 어 뺐 뺐 뺐 뺐 뺐 문다 되 문 닫았어 자 살리니죠 응 우리 우측에도 소리 나거든요 네 왼쪽도 말 소리 천천히 천천히 돌아오셔 다시 어때요 아니면 더 들어가던가 여기 아예 우측으로 삥 돌고 있어 그냥 어 더 돌 다시 돌아요 힐 다운 라스트 오른쪽 있었는데 다운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4명인데? 4명이라고? 치체 대기 방패병 상관 맞았어 안 죽었어?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아멘